시초과의 2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과장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LG화학 살펴보시죠. 현재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입니다. 바로 크래프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9월 2일에 진입을 했고요. 31만 5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0.81%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종목들 리뷰를 해보고 왔고요. 이어서 SK텔레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2%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SK텔레콤 거래량이나 아직까지는 좀 시세를 많이 받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8월 중순 전부터 어떤 한국지수에 대한 리뷰링스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한마디로 최근에 며칠간의 주가율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매도세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SK텔레콤의 가치 특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외에 어떤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과 커머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저는 충분히 지금 이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다 젖었으니까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만하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우선 철강 업종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때 다른 업종 대비해서 그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코로나 경기에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철강석 가격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철강석 가격이라고 한다면 철강 제품의 원자재, 원재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각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완제품과의 차이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구조가 바로 철강 주들에 대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3일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가 톤당 142.1달러를 기록했는데 한 달 전 재배에서 무려 22%까지 떨어졌거든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철강 제품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20%의 어떤 마진 구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철강석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석에 대한 생산을 제한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가격 통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에 대한 가격이 지금 하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철강 제품에 대한 ASP 평균 단가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맞은 구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규제,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올해 한 6월이나 5월, 6월 정도가 우리 철강 업체들의 재보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가 재보수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 연말 쪽으로 밀어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서 평균 단가나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은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진 구조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 기업들의 하반기 시적 추정치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으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요인들이 지금 더해지면서 이번 주부터 철강조들 조금 많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현대제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2위 어떤 철강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봉영강, 그리고 강판 같은 판재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봉영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경기로 봤기 때문에 생산이나 어떤 마진에 대한 매출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특히 판재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철강석이나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로서 마진 구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ASP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현대제철에 대한 올해 실적은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 3분기도 7천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제철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그 전보다는 좀 받는 구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포스코 다음으로 가장 크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봉영강 같은 경우가 항상 하반기, 3분기에서 어떤 4분기를 넘어갈 때가 항상 성수기 진입 구간으로 연말을 대비했을 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봉영강 쪽에서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받쳐준다. 철강 수출량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현대제철에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강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봉영강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 최근에 8월 중숨도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 랠리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어제 종가 가격 오는 시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 1차제 목표가는 5만 8천원, 그리고 손절가 4만 7천원 말씀드리는데 이 5만 8천원 돌파했다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전 추가적 매수도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이 계속 살아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목표가 이후에도 추가 매수 관점은 괜찮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현재 목표가 5만 8천원, 손절가 4만 7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